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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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침부터 나와서 빛빛라운동으로 가기로 했다 바이바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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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p 오 오 이거밖에 했네 사진 찍다가 얘도 팔거야 응 그러는 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나와또를 소개할 건데요 아 제가 특별 게스 MC거든요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긴 한데 비? 진짜 비온다 그럼 이달과 시작 다가가 비온다 비온다 빨리 쬐야돼요 누나 한 발 이거 맞을 때 쬐야돼요 아니면 진짜 억소 갇혀있네 아니 왜 억소 갇혀있자 갇혀있자고 갇혀있자고 어디가 아니 우버를 여기까지 부를 수 없잖아 하하하하 하하하 생각말로 어 봐봐 쟤네들 빨리 갈 준비하잖아 테라스에 있다가 다 먹어봐 저기 사진 잘 나오는데 저기 쟤네들 앉아있네 응? 응? 아니요 사진으로 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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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트램타 아니면 트램타 트램타 그냥 밥을 먹으러 가세요 배고파 어디가 어디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딱지 이거 딱지 같은데 이거 딱지 같은데 한 시장 뭉쳐당기잖아 집에서 놀아야 될 팔찌인 것 같은데 맥시구가 그냥 한 곳에 뭉쳐서 이정은 무슨 이정이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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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행복해 우리는 비를 피하고 점심도 먹을 겸 캄포스라는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가 맛집일 줄이야 아 이 은혜 사이였는데 그쵸 이 아무래도 어쩌게 다가오는 것 때문에 되게 은혜 오 인혜씨 어때요 마시 맛있어요 그런데 네, 토마토용을 저희 한국톱은 약간 껄쭉하면서 약간 짭짤한데 이거는 약간 토마토용이 좀 물씬 나면서 시큼하면서 좀 한국팥처럼 확실히 다름이고요 일단은 맛있어요, 믿고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는? 잘라볼게요 궁금해서 하하하하하 오빠, 치즈 있나? 뭐야 이거? 뭘까 이거? 음 아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, 끝엔 시니 시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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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이 좀 특이한데 설명은 보다 시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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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와인이 빠질 수 없겠죠? 시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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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 Share 이제 화난거 아니죠? 언니 제가 갈게요 언니, 언니 쉬세요 제가 갈게요 제 위에 뭐예요? 토마토인가? 게이북인데? 얘들아 나 좀 불러줘 진짜 맛있다 언니 한번 먹어볼까요? 아 간이 엄청 갈더라 진짜요? 토마토 그냥 잘라줘봐 너무 맛있어 환한거 아니지 나중에 먹자 뭐 있어요? 우리는 먹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네 근데 진짜 맛있긴 해 맛있어 어떻게 이거 뭐지?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무섭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? 같이 동행하는 수지씨가 무대에 섰다 일로 옆으로 가야겠다 몇일이 메치고 몇일이 메치고 그리고 아까 7일이 8일이 메치고 8일이 메치고 근데 전에? 내가 메치고 있는 메치고 여기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뭐지? 내가 메치고 있는 메치고 누나 뭐야 대단해 누나 뭐야 이거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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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미쳤네 와 언니 멋있어요 대단해 멋있어 역시 우리 수지씨에요 애초에 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안녕 수지스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을 먹을 차례인가 젤라또 가게에 들렸다 누구 골랐어요? 난 초콜릿 먹어야지 이거 딸기죠? 응 됐어 시즌홀인데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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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입니다 아 비디오에요? 이거 무슨 맛이에요? 이건 딸기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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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커피랑 초콜릿이에요 먹어봐야지 커피 맛있다 나는 괜찮아 형 찍어줘요 오마이갓 응 야 가봐봐 나도 올게 먹기 싫어 개 싫어 나 전엔 좋아하지가 하하하하 아 또 왜 딸기맛 조금만 맛보게 조금만 드려볼게요 조금만 되게 괜찮겠어요 괜찮으세요? 한국의 인식은 여기 물건으로 잘가서 여기 일하시는 분은 어떠세요? 와 딸기맛 개 상큼하다 사장님도 자주 안 낳으셔서 좋고요 여기 각지하는 알바생들도 착착하고요 They are so kind 가격표는 이 정도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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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이게 고구마 아니죠? 이게 고구마 고구마 딸기 동글동글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땡큐 영엽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좀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응엽씨의 생각은 어떠세요? 여기 응엽씨는 조금 오래 여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비록 멕시코에 스테이한 지가 14일 제 생각은 짜증일 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주 정도인가 보름 정도니까 짜증일 수는 아니고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계도시 정도를 다녀봤는데 저번주에 과달라를 얘기했어요 거기는 일단 동양인이 없을 뿐더러 뭐 동양인